안녕하세요. 저희는 CTR이고요. 저는 이재환입니다. ICT 융합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우수와 중수를 데이터 API와 IoT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의 그 우수와 중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. 기존에는 우수를 모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드리고 했는데 결국 모아진 우수가 대부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.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그 어렵게 모은 우수와 중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. 예를 들어서 혹서기에 건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냉방비도 크게 치솟지 않습니까?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이 어렵게 모은 우수를 건물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가 있고요. 당연히 냉방비 절감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. 탱크에 모아진 우수가 노즐을 통해서 그 물이 분사되어야 될 것을 판단을 합니다. 특허는 출원 중에 있고요. 저희는 특허를 통해서 독점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많이 활용돼서 전력난에도 기여를 하고 도심 열섬 효과를 계산하는 데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